이게 방키예요.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 거 있죠? 여기가 원래 그냥 없어요. 흰색으로 일반 방키인데 이거는 미성년자만 주는 방키래요. 나 스무 살인데 만으로 18세라면서 이 키를 주는 거예요. 이거 아동 키를. PD님 방키 한번 보여주세요. 이게 원래 정상 어른의 방키고요. 이건 제 방키입니다. 여기 보면 저희 정찬 시간이에요. 6시. 정찬 두 번 있는 시간이고 테이블 번호요. 18번. 모든 시설 내에서 결제할 거 결제할 수 있고요. 현금은 하나도 필요 없고 이 카드로 다 통용이 되더라고요. 이 카드 한 장만 있으면 긁고 다니면 됩니다. 잃어버리면? 이거 잃어버리면 5층에 인포메이션 있어요. 거기 가면 엑스트라 키를 다시 발급해 주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. 잃어버린 척하고 발급받아줬어요. 그럴까요? 응. 아 싫어. 네 간단해요. 이거 방번호 불러주고 이름만 확인하면. 이렇게 나왔네요. 이렇게 나왔네요. 원래 저번 거는 여기 엑스트라 키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건 아예 재발급이 됐어요. 제게. 어? 태평. 그 사람 없는데? 뽑자. 성인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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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인이다.